히히 짜증나 삑 너무 싫어 이번 판은 어떤 재밌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? 내가 제일 빠르네? 아니네 슈퍼고임물 한 명인데 슈퍼고임물 한 명에? 덜고임물 3명? 나보다 못하는 애 한 5명 으아 그쪽 가는 건 변수인데 헉 이 쪽 내렸다 펌프 나이스 한 발만 아이 시끄러워 이거 누구야 나이스 나이스 이거를 잡아벌었다 나이스 게임이 힘들어질 뻔했는데 손쉽게 잡아서 기분이 좋은걸 도망쳐 아니야 샷건 있는데 왜 도망가 아니야 이렇게 파밍 많이 했는데 굳이 더 썰 필요 있나? 도망쳐 도망쳐 문 다시인가 할소리 오 쉣 저게 문 열려있네 아 깜짝이야 어떡해 베린이야 마음이 너무 아파 미안해 친구야 억울하면 강해져서 와라 소금소금소금소금소금소금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나도 배그 처음 할 땐 그랬어 원래 그런거야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는다고 뭐 호랑이가 잘못한게 아니잖아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가끔은 토끼가 호랑이를 잡을 수도 있는거고 아 토끼가 호랑이를 잡을 수는 없나 얘를 안죽으면 안죽이면 제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가 아 뭐지 나 이번판 킬 별로 안하려고 했는데 킬이 엄청 꼬이네 찾았다 한 번 기회가 온다 한 번 기회가 온다 싸워준다 아 내가 보순거 눈치챘네 이 자식 노노노노노 197m SR로 덤비다니 가소로 솔로는 진짜 이게 기절이 안되니까 너무 재밌는거 같아 내가 솔로 재미난게 딱 이거갔대 화킬 안찍어도 돼서 화킬 찍는거 진짜 개울받잖아 이 미라만은 진짜 거짓말이냐 하얀특강이 야 뭐야 뒤에 뭐야 두 명 티밍 이 자식들 참교 이 자식들 티밍 나쁜 자식들 누가 같이 하래 누가 둘이 같이 티먹고 내 말에 어떡하지 참교 참교 1 대 0 지금 쏘면 뒤지는데 세우냐 오 쉣 세운다 여러분 도망쳐 쟤 좀 쏴줘 안 돼 아 여기도 있냐 왕관집에도 있어요 여러분 왕관집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야 미쳤어 여기 사나 자기장 밖의 사람이 왜 이렇게 해봐 나이스 오늘 술땅 너무 잘 갚는다 그치? 좀만 더 이따 나갈까? 아 나 너무 무서워 우리 가야돼 친구들아 왜 안들어가냐 띠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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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킬 안하고 자리 잡도록 할게요 여러분 뭔가 저렇게 싸우고 있으면 너무나도 같이 끼고 싶어 이 2층집 좋아 보여 딱 막아서 발소를 한번 들어보고 후잇 2층 바로 올라가지 말고 숨 좀 달려 후 후 후 후 후 후 하하 따봉 쌍따봉 너무 잘 들어갔다 그치? 어? 서클 서클 미친 이게 벗겨져 잠깐 타임 하하 여러분 어떡해 한 가운데인데 이게 벗겨질 수가 있어 기도하자 주세요 방금도 엄청 튀었으니까 아프면 당겨주세요 원래 서클 돌산 빠져야 되잖아 이렇게 줘 이렇게 제발 돌산 둘 다 빠지고 제발 나 아직 안 보고 있어 어때? 어때? 어 나쁘지 않았네? 헤어서도 안 그래? 어 차 뭐야 이거 아까 타고 간 사람 어디 갔지? 훔쳐 아 저 아래 들어가려고 했네 이따 하하 아 변순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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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서클 마지막에? 연막을 네 개니까 하나를 일단 까서 차를 좀 써서 단차에 여기 매달려 오 저 구석탱이 어때 오 저 구석탱이 어때 오 저 구석탱이 어때 여러분 저기 어때 내 자리? 하하 뭐니? 어 문이 막히는 건 변순데 1대1 2대1 2대1 DBS 나를 도와주나 페이크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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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정나 삥 너무 싫어 삥 싫어 이게 왜 내가 맞냐고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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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만 알려줘버렴 2대1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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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1단은 2대1 3대1 2대1 4대2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